일러스트 작가 5년차 친구들과 좀 다르게 한 곳에 붙어 그림을 그리며 심심한 일상을 사는 중이다 마치 내 이름 한 곳에처럼 문체디자인 지원팀 차장 허미선입니다 채용계약 관련해서 한번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정 어떠신가요? 문체디자인? 설마 내가 아는 그 문체디자인이라고? 아 그 프로젝트 갑자기 한채윤 이사가 엎어버렸지 뭐야 뭐 계약은 안 했지만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하... 괜한 기대다 찾자 예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메시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예수림 표준계약서라 이거지? 노동시간도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그래서 원픽으로 차례로 나눠먹는다 원픽으로 차례로 연산에 바로하다가 백성들 공경 어이구 여보세요 아아이... 아아... 아아... 아 아니 그리... 이씨... 섹시... places 그럼 오늘부터 일 바로하는 거죠? 아니요 아직이요 출근까지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이게 예술인 표준계약서라 이거지? 노동시간도 52시간으로 구축되고